안녕하세요 와스터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구독자 5만명 이벤트 선물 증정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은 여기 핸드폰에서 룰렛 하는 어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추첨이 진행됐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 참 제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그날 자정까지 달아준 댓글에 한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총 163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달아주셨지만 약속은 그날 저녁 자정까지 였기 때문에 네 자정까지 달아주신 댓글을 제가 대댓글로 1번부터 163번까지 넘버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댓글을 확인해 주시구요 자 여기 보시면 룰렛 게임에 1번부터 163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구요 그리고 완료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등 추첨을 시작할게요 3등은 저희가 밴디지를 드린다고 했는데 두 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디지는 어떤 분이 받으실지 자 그러면 돌리기를 해서 시작해 볼게요 돌리기 네 첫 번째 밴디지 받으실 분 139번 139번이구요 자 다른 한 분은 50번 네 자 잘 잡히죠 네 요렇게 밴디지를 받으실 분은 139번 그리고 50번 이렇게 두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등 2등은 택견 티셔츠인데요 택견 티셔츠를 받으실 분 두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리기 두구두구두구두구 48번 네 티셔츠를 받으실 분 48번 자 그러면 한 분 더 추첨을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35번 네 135번이 티셔츠를 받게 됐습니다 139번 50번은 밴디지 48번 135번은 택견 티셔츠 네 대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그 당첨 경품이 될 텐데요 우리 예법 택견에서 쓰는 바로 이 프로텍트 기어 이거 정말 좋은데요 네 어 이렇게 앞면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텍트 기어입니다 네 이거 쓰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등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1등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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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6번 네 76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39번 50번은 밴디지 3등 2등은 48번 그리고 135번 두 분이 택견 티셔츠를 받고요 그리고 76번 76번이 바로 이 프로텍트 기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정말 마스터왕TV를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6만명이 됐을 때 또 6만명 이벤트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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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